2021년 2월 24일 시작! GO!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우 파로파로미 오늘 온 곳은 유튜브 영상을 한번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노숙자, 실제 노숙자가 갑자기 긴 머리를 한 여자 같은 느낌의 노숙자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도망을 갔지만 그 뒤로 바로 확인하러 갔는데 사라지고 없는 그리고 망제 기운도 있는 바로 그 장소로 왔습니다 진입할 때 조용히 진입할게요 그 손을 들이다보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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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을 Richardson 손을 들이다보니 손을 통해 오신 uniforms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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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다. 여기다. 네? 어디? 뭐라고요? 조금만.. 이거 귀신.. 방금 뭐라고 했단 말이야..? 방금 뭐라고 했단 말이야..? 잠시.. 됐다.. 다투.. 그럼 지금.. 잠시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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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담배 피우고 있어요. 덤베 피어! 덤베 피어! 덤베 피어! 뭐예요? 아니지.. 덤베 피어! 자 하나 둘 셋 한번 불 꺼! 하나 둘 셋! 방금 문 닦아 소리 들렀.. 잠깐만! 여러분 저거 문 뒤에 있어요 쓰샷 준비하세요 앞으로 나와봐요 나와봐요 또 왔습니다 저 새끼 또 왔네? 또 왔어요 네 또 왔습니다 또 왔습니다 오이 ㅅㅂ.. 뭐야? 왼쪽으로 가야겠다 괜찮아요? 근데 막판에.. 소리 들은 사람 내가 내려가고 있는데 소리 들었을까? 그 소리를? 저기 저기 뭐냐 그거 뭐냐 그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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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소리 들었을깨라고? 엘베 소리 같은 거? 띵농 야야 엘베 소리 같은 거 살짝 들었는데 엘베 소리 같은 거 망자가 도착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망자는 그렇게 센 망자는 아닙니다 누구 있어요? 거기에? 누구 있어요? 거기에? 허? 잠깐...어рал! 잠깐...어. 잠깐... 아아!!! 잠깐... 아아!!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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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요! 알람개짱! 부탁드려요! 아아! 아... hey bit let's go! hey Och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